로봇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분야죠.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로봇기업들의 기업 공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 성장세와 달리 로봇주주가의 흐름은 부진합니다.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 실적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 심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일반 청약을 마친 KNR 시스템. 올해 가장 먼저 증시에 입성하는 로봇기업입니다. 다음 달 6일 수요 예측을 앞둔 엔젤로보틱스를 비롯해 클로봇과 시메스, 나우로보틱스가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등 로봇기업들의 IPO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관련 종목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산업기업에 투자하는 ETF, 코덱스 K-로봇 액티브는 연초 대비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산업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실적이 부진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영업 손실 192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확대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지난해 영업 손실 44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만큼 관련 종목에 투자할 땐 지표상 드러나는 실적과 제품 판매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업의 영속성들을 좀 띌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기술 연구 인력들, 이런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일부 로봇 관련 사업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 열기가 로봇 공모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